탐보드 1년 후주의 스타에서 연기사로의 변신에도 성공한 이수혁씨는요. 차가운 도시의 매력과 우수한 눈빛,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는 대푸드리퍼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혁이고요. 이번 드라마에서 유진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단 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체스팅할 때부터.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이랑 감독님들이랑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인터뷰 때도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사랑 같은 걸 항상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맨날 뭐 귀신, 살인마 그런 것들이 많았어서요. 일단 이번 캐릭터 자체가 저랑 많이 닮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비춰질 것 같고 작가님이나 감독님께서도 저의 어떤 평소의 모습들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좀 이번 캐릭터가 그래도 제 모습에 많이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고 저희가 영상을 못 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드라마 안에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도 자주 나오고요. 장난도 치고 삐지기도 하고 되게 캐릭터가 입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그래서 자꾸 너무 차가운 도시 남자 되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남자로 불리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남자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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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